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아까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 여기 시점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여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도 돌려보시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접근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이 이전 주가로 따지면 220만원 권력인데 거기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말씀드렸고 이중바닥 형식으로 반등시도 나온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5만4천원대는 강하게 돌파하기 힘든 권력이다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정고점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여기 또 추세선의 상단 부위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5만원 부위 그리고 4만9천원 부위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관심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5만1천5백원 5만2천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추세선 상단인 5만3천원 4천원 권력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다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은 10% 정도 수익을 목표로 가져가시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4만9천원 매수 5만원에서 매수해서 5만1천5백원 5만2천원 그럼 3-4% 수익이 날 수 있는 권력이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먼저 3-4% 챙겼겠죠 삼성전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손절은 1차역에서 매수하셨다면 2차역이 4만6천원 정도 한 번 더 매수 가능해 보이고 4만4천원 깨지면 손절하면 되겠죠 그러나 밑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여기 올라오는 추세선 하단부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만9천원에서 4만8천5백원 정도 사이에 있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시도 놓을 때 충분히 차익실현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구독자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8만7천7백원에 50% 실렸다고 합니다 8만7천7백원이면 지금 딱 언제 사셨는지 말씀을 안하셔서 좀 정확한 분석은 곤란합니다만 50% 비중도 좀 크게 실렸고요 닥터케이가 기간 외국인 매수세 쌍거리 두르고 있으니 관심있게 보자 말씀드렸고 저점도 점점점점 높여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고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끄어볼 수 있고 이렇게 목표치 그리고 지지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모양이긴 하나 목표치가 여기를 정고점대인 박스권을 좀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여기 권역 박스권 하단 권역에서 좀 매수하고 상단 권역에서 매도하자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일 모양이 괜찮긴 합니다 하나 내일 계속적으로 기간 외국인 강한 매수세 나온다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20일과 60일에 지지선인 8만3천7백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9만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만천원권 정도 상승 시도 놓으면 9만천원이면 얼마입니까? 3천원 정도 수익이죠 3천원이면 4,832 한 4% 정도 단기 수익권 가능해 보이고 그곳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세게 가면 청산할 필요 없겠고요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눌리목 주는 8만7천원 꺼내서 다시 재매수하고 또 다시 9만천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은 7만9천원 정도 깨지면 밑으로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 권력은 지지권력이다 지지권력인데 깨지면 손절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록 닥터케이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여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있죠 자 다 지금 괜찮습니다 자 농심도 남한의 적립식 펀드 형식으로 여기 인금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승추세 초입이거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를 저점으로 보면 지금 상승추세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농심부분도 우리나라 뭐 스낵에서 뭐 라면 스낵에서 1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가능해 보인다 한달에 한 번씩 사는 적립식 펀드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차도 타이밍 나오고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현대차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이 저번에 끊어놓은 건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하는 트렌드의 하단부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봉이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권역에서는 매수하고 자 저항권역에서는 매도하고 여기 안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12만원 초반에서 레벨업 해서 13만원 13만원 초반 잘 깨고 있지 않고 점점점 고점을 높여 나가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6만4천원까지 들고 갈 수 있다 자 여기 고점대 박스권 하단이니까 이것도 한 두번정도 나눠서 자 내일 시초가 인근에 매수 가능해 보이고 한 번 더 밀리면 14만2천원 건데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은 12만6천원대 깨지면 손절 중장기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고 자 이것이 박스권 고점 부위인 16만5천원 정도 되면 10% 이상 수익 나죠 거기서 또 한번 끊어먹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또 매매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색 계속 들고 있죠 그것이 조금 좋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하는 종목들은 월봉의 하단부위 지지되는 거 확인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제도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점권역이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권역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자 이것은 중장기로 가실뿐만 가능한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은 추세 이렇게 상승추세로 가는 강한 추세에 있는 것을 따라가서 자 차익실현하고 나오는 것이지 중장기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보기도 힘들고 하나 사놓고 3,4개월 내지는 6개월 1년 2년 들고 가겠다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들이 다 있다면 낮에 매매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중장기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콘 하단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자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아 가능하다 네 박주성님 죄송합니다 아우 방송사고가 났었어요 자 SK하이닉스 좀 전에 들었습니까 제가 방송했는데요 자 들었으면 1번 못들었으면 2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종목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많고 자 이 핵심 종목분들 중에 뽑아놓은 종목 중에 하이닉스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자 기존에 아이티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다시 자리 매김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내수주들 중에서 신세계 호텔신라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세하거든요 그래서 내수주도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렸고 자 추가로 아모레퍼스픽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파 이후에 돌파할 때 접근 못했다면 이제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자 32만원대 깨지 않는다면 자 34만원대까지 충분히 목표치 노려볼 수 있으니까 2만원이면 이것도 아 결코 작은 수익률 아니거든요 그죠 한 6% 이상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어저께 포인트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강하게 내일 상승하면 쫓아가진 마시고요 자 여기 인근 32만원대 권역에서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LG생활건강도 여기 전고점 돌파했던 권력이니까 자 이렇게 저항하던 고점대를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권역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계도 바로 재빠른 상승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120만원대 한 번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해 나가고 이 전고점대 139만원대까지도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자말자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 날 오프로 날아갔죠 여기 그죠? 자 그 위에 눌리목 좀 주고 재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그러면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닥터K가 말씀드리지만 자 한 번 보십시오 자 이러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주들이 자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시도 나오고 이제 눌리목 주고 있을 때 접근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좀 눌리고 난 다음에 재상승할 때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자 그 다음에 눌리목 줄 때 다시 접근하는 그런 트레이딩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볼까요 자 비슷하죠 그죠? 자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시도 나오고 여기서 접근하지 마시고 상승위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때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상승위에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다시 갈 때 그때 이제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마트처럼 자 이마트하고는 좀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계속해서 이마트 설명드리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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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이 지지저항 권역인데요 여기서 박스권을 엄청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신세계와 합병 그러니까 인터넷 부분 합병한다는 부분 때문에 15% 상승 이후에 랠리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여기서 자 여기는 저점 부위니까 돌파된 박스권 여기 의미 있는 부위니까 여기 저점은 지킬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5% 이상 상승 그리고 또 재상승 자 여기도 타이밍이 없겠죠 그죠 자 이것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선 이제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위에 가다가 28만원 때까지 정도로 단기 목표치 가져보고 자 지금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 내지는 어저께 접근하셨던 분은 자 28만원 가면 또 한번 눌림목 줄 수 있다 그러면 눌림목 줄 때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 아 기업은행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기업은행이 여기 있을 겁니다 있죠 다른 은행은 없죠 자 KB금융 자 여기 6만원 깨고 나면 안 된다 6만원 가면 밀릴 것이다 했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권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돌파됐던 저항권력은 여기 지지한다 했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깨졌잖아요 그죠 이걸 좀 세밀하게 5만 9천 9백하니까 6만원 땝니다 6만원 깨면 안 된다 깨지면 앞으로 6만원 가면 저항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반더시도 나와도 여기서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KB금융은 좋지 않다 다만 5만 6천원 건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나 전율도 세게 밀렸기 때문에 은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깨면 5만 3천원까지도 열려있고 반더시도 나와도 5만 8천 9백원대 가도 또 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한치주도 낙폭화대에 의해서 반더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 잡을 권역은 아닌데 기업은행은 단기적으로 1만 6천원 건 정도 밀리면 1만 6천원에서 1만 7천원까지 정도 박스권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이것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접근 가능해 보인다 자 닥터케이가 지금 중장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 2, 3일에 스윙 말씀드렸고 닥터케이가 데이 트레이더거든요 해외선물 크로드오일 데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자 여기 인근에 사서 3, 4% 먹고 나오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여기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 전고전고 권역에서 팔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충분히 사고 팔고 가능한 구간이었고 포스코도 여기 인근이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이마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들이 비슷한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마트 여기 막 박스권 이루다가 여기서 붕 뜨면서 랠리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닥터케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권역이 중요한 지지권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말씀 안 드렸고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추세가 너무 급격하게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게 돌파 시도 이유 나오면 자 여기가 저항권인데 여기 다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만원대 저항권 인근에서 매도 자 이거 유효합니다 다시 밀리면 34만 35만원대 그리고 34만 5천원건데 오면 다시 매수하고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자 매수매도 하는 이거는 2, 3일짜리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법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하이닉스 못 들으셨죠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지금 마무리 할텐데요 나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업로드용으로 지금 끊을 테니까요 끊고 다시 방송 이어나갈 테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방송했던 종목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또 이전 방송들 닥터케이가 이 주식이 궁금하다 라는 폴더에 종목 분석 방송들 올려놨고요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요 주말에 시간 좀 내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